저희 반려동물 산업학과는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과로서 동물행동, 동물간호, 동물미용, 그리고 동물매개치료 등 다양한 동물의 전반적인 분야를 배울 수 있는 학과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과 교육과정은 동물간호학, 야생동물학, 용형곤충학, 그리고 실험동물학 등 전반적으로 동물에 관련된 모든 교육과정이 갖춰져 있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나중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격이나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 학과 동아리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동물간호 동아리, 야생동물 동아리, 실험동물 동아리, 동물매개치 동아리, 4개 동아리가 정식으로 있고 우리 수험생분들이나 재학생들이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또 동아리 구성해서 꾸릴 수 있도록 학과에서나 학교에서나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와 다르게 실습 수업이 있다 보니까 동물간호 실습실이 있고, 그리고 동물미용실습실, 그리고 야외 동물행동교정실이 있고 동물매개치료실, 그리고 동물이론을 배울 수 있는 이론실, 세미나실까지 교육과정에 맞춰서 다 실습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선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신입생이 들어왔을 경우에 기숙소에서 유ну생활에서 재학생을 통해서 학교에 över권해 드려uno가 Shake K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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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tek 감사합니다.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수업을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반려동물 좋아하는 친구들이 수업 들을 때 동물들과 함께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학과와 다르게 실습실도 많이 가져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데는 충분히 만족감이 높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에 입학한 수험생 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 쪽으로 앞으로 일을 하고 싶으면 저희 학과에 과감하게 지원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교에서 저를 직접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